하나님의 연민이 공주의 연민과 통하다. 추리국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공주가 신여들을 시켜 아기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한글 개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라 비홀드라는 감탄사가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종종 상황의 반전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감탄사로 쓰입니다. 보라 아기가 울고 있다. 공주는 갈대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아기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즉시 알고 아기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아기라는 사실은 한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국 남자들은 한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워서 버리지 못하고 3개월을 숨어서 키웠다고 했는데 어쩌면 공주도 모세의 얼굴에 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단순히 공주가 모세에 대한 연민으로 구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바로에 공주의 눈에 비친 버려진 히브리 아기는 그저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이고 애처로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애국 아이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황갈색인데 비해 히브리 아이들은 희고 투명하게 보여서 더 아름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희고 맑은 얼굴의 아름다움에 치근함이 배로 더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의 아버지 애국왕 바로가 히브리 남하를 죽이라고 칭령을 내렸고 애국 온 저녁은 히브리 남하를 살려둘 수 없는 상황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 남자아이를 구해주고 양자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요겹의 세계에 맡기고 어느정도 성장한 후에 양자로 들였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연미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한 히브리인들, 치근한 히브리인들, 애처로운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애국의 종로로 타며 학대받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들을 마음대로 낳을 수 없고 낳은 남하들을 강문에 던져버려야 하는 비극적이고 처참한 삶을 사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드로잉 아웃 오브 더 워터 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처럼 사망의 물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민이 공주의 마음에 닿았을까요? 하나님의 연민과 공주의 연민은 히브리인들과 모세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라.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안고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미리암이 즉시 다가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속히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불행한 끔찍한 판전이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바로의 공주가 미리암이 불쑥 나타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었고 미리암의 제안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극처럼 잘 짜여진 각본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고 미리암은 모세의 유모를 제안했고 공주는 즉시 허락했고 모세는 엄마인 유겨벳의 품에서 아무런 간섭도 방해도 없이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건강하고 지의롭고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일이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100% 맞아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주석가는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부모도 그의 누이도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도 다 하나님의 감독하에 연출된 시대적 배우들입니다. 모세는 엄마 유겨벳과 아버지 암울함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3년 정도 잘 성장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걸어다니고 아주 영특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랐을 때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정식으로 양자로 들이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혹자에 의하면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공주는 갈대숲에서 모세를 보자마자 마음이 깊게 끌렸을까요? 모세는 세 살이 넘자 바로의 궁에 돌아가 애굽의 모든 항문과 문명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영특한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났고 애굽의 바로가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걸출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 그 시대를 휘두르는 애굽의 권좌에까지 올라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전설적인 인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며 모세의 출생과 운명을 그대로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단지 물에서 건짐 받은 모세의 운명만을 생각해서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혹자는 애굽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모세가 애굽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물에서 그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공주가 물에서 낳은 신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18왕조를 투투모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모세는 신격을 가지고 태어난 이란 뜻과 본래의 뜻인 물에서부터 태어난 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 비화도 있습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모세의 아버지인 암울함은 그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아이가 후에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예 기쁨에 매료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애굽이 에디오피아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는 신탁에 의해 애굽의 지도자로 지명되어서 침략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수도의 입구까지 추격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학굽하였고 생각이 깊은 아이여서 애굽 점술가들이 그에게 상용문자로 된 수학, 지리, 음악, 철학을 가르쳤으며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문자, 갈대와 천문학을 배우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듯이 애굽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다고 합니다. 상위그룹의 애굽 교육은 도덕과 세련된 매너, 읽기, 쓰기, 창작, 수학 등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가 정말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면 히브리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불쾌한 것들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교육에는 미신, 점성술, 마술, 의술의 미신적 행위들이 넓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온갖 신화와 미신, 우상숭배의 애굽 문화를 배우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갈등이 심했으며 오히려 애굽의 사탄적 문화와 지식이 모세를 애굽에서 벗어나 히브리 백성에게 가게 했던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의 민족을 구원해야 할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 요괴베스의 젖을 먹으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 애굽의 종로로 타는 히브리인을 구할 자가 바로 너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나이에 매우 어른스럽고 영특한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모세는 애굽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부모에게 들은 전등하신 여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양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